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현대의 관점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동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일치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봅니다. 곧 주님은 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라집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순종이지 우리를 향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에 곧 부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절대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형벌에서 자유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죽으신과 일치가 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주님 자신의 의의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속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도록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